1번에 지금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랬을 때 이렇게 문제 나오면 이 중에서 내가 생각해서 지방세라고 생각나는 것들을 얼른 사설을 거버리셔야 돼요 재산세는 지방세, 상속세는 국세, 치득세 지방세, 양도소득세 국세, 등록면허세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러면 여기서 국세만으로 묶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은, 니을, 비읍 그럼 니은, 니을, 비읍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딱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국세하고 관련된 거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국세 세금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랬어요 그중에서 주의할 게 농어촌 특별세 이걸 주의하셔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이라고 해서 지방세라고 하시면 안 돼요 농어촌 특별세는 국세였다는 걸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 세목 중에서 지방세 세목으로만 묶인 걸 찾아라 그랬어요 지방세를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재산세는 지방세, 주세 이거 못 들어봤는데? 주세 그냥 보류 취득세, 지방세, 소득세, 국세 그러면 지방세만을 묶인 걸 찾아라 그랬으니까 니을 번 들어가는 거 탈락 종합부동산세, 국세 그러면 비읍 들어간 것도 탈락 기역하고 디귿은 두 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기역하고 디귿은 들어가야 되는데 미음을 보는 거예요 미음하고 니은 아 디귿 이게 헷갈리네요 그러면 주세는 주세가 뭐하고 관련된 세인 것 같은가요? 술 술하고 관계되는 것은 국세예요 술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여기서요 주세는 국세예요 술하고 관계되는 건 국세예요 그런데 이건 암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그다음에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는 이것도 국세예요 개별 소비소도 국세예요 그러면 앞에가 개별 소비세가 아니라 앞에다가 지방 소비세 그러면 이건 무슨 세다? 그렇죠 지방의 소비세는 지방세예요 그래서 재산세와 취득세 여기가 지방세예요 그럼 기역, 디귿, 답은 1번 그럼 지방세 중에 지방의 소비세라고 해서 소비세는 소비세인데 앞에가 지방자가 붙는 것은 지방세예요 지방이 붙는 거 무조건 앞에가 지방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건 이건 지방세예요 3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찾아봐라 그랬네요 지상권, 전세권, 골프회원권 이것들은 양도 대상인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뭐 된 것만 양도 대상이다 등기 된 것만 그런데 등기 안 된 거 그랬네요 틀렸네요 등기 된,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 임차권만 양도 대상입니다 영업권이나 이축권은 토지 건물과 따로 움직여라 함께 움직여라 함께, 함께 가면 양도, 단독으로 따로 움직이면 기타소득 따로 가면 기타소득, 같이 가면 양도소득 이렇게 가면 돼요 4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양도해라 양도 여기서 양도라는 것은 대가관계가 있어야 양도다 없어도 양도다 있어야 그러면 이제 환지, 환지하면서 땅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실제로 내가 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 태어났다 옛날 그 사람 그대로다 그 사람 그대로니까 새로운 게 새로운 소유권이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안 움직였다 그럼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두 번째요 부담부 증여시, 증여가액 중에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제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보고? 증여, 그렇죠? 채무 인수는 양도, 채무 인수 이외는 증여 양도, 담보 아무 말 없이 양도, 담보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는데 변제의 충당 변제의 충당이 됐으니까 소유권이 움직인 걸로 본다, 안 움직인 걸로 본다? 움직인 걸로 보니까 그때는 뭘로 본다? 양도 이건 설치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그래서 등답은 3번 소, 소송에 의하여 환원됐다 물건을 팔았다가 소송을 해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 원위치 시켰으니까 양도로 볼 수 없다 공매나 경매로 움직이는 것은 양도지만 본인, 내가 내 것을 공매나 경매로 다시 재치되겠을 때는 이건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예요 이건 양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5번을 봐야죠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자세로 가장 오른 걸 찾아라 그랬어요 1차는 매일 빡세게 하는데 2차는 대충해서 몇 개만 암기해서 찍으려고 한다 그러면 33회 합격 못해요 두 번째 학원과 동영상은 매일 충실하게 따라가는데 머리만 믿고 복습은 안 하고 합격 정수만 나오기를 바라면서 음주와 유흥을 즐긴다 이래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일은 학원 수업을 듣고 3일은 자율학습으로 시간만 보내고 내가 왜 이 공부를 시작했을까 한탄하며 보낸다 이것도 안 돼요 그 다음에 5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최대한 미루고 장기적인 전략으로 학습하려고 노력한다 이것도 안 돼요 우리는 1년 안에 끝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나는 할 수 있다 합격해야 된다는 자신감으로 도전하여 33회 합격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5번 이걸로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 끝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멘트 하나씩을 날려줘요 제일 마지막 오늘은 이 말이에요 오늘은 다른 누군가가 할 수 있었거나 누군가가 32회 합격을 했더라면 누군가가 우리 선배들이 합격했으면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는데 왜 우리는 못 왔냐 이거예요 누군가가 할 수 있었더라면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열심히 오늘 해보니까 4개를 5개 중에 오늘 4문제를 드린 거예요 첫날이니까 그래서 4개를 다 맞추신 분은 다음 주에도 5개씩을 다 맞추셔야 돼요 그날그날 배우는 걸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최대한 빨리 풀고 한 번 다시 그 시간 안에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풀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문제 풀 때 주의할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문제 푸시는데 이런 분이 있어서 그래요 문제 풀 때 여기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런 데다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나왔네 그러면 변제, 충당, 이게 소유권 이전이지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문제 풀 때는 거기다 내가 안다고 해서 거기다 뭘 쓰고 있거나 그러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문제를 빨리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뭔가를 메모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다 풀어놓고 두 번째 복습할 때 거기다 쓰시는 거예요 시험 볼 때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틀리면 틀렸다, 맞았으면 맞았다, 틀렸다, 동그랍니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문제를 한 번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실수하시는 분들은 뭘 실수를 많이 하셨냐면 문제 시간을 다른 분은 1, 2분이면 풀 걸 4분 정도 걸리신 분들이에요 두 배 정도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럼 다음 주에는 5분이 넘어가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5분 넘어가면 제가 기다려주냐 안 기다려줘요 딱 바로 해설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안에 풀 때는 반드시 내가 이걸 틀렸다고 해서 거기를 내 나름대로 글을 써서 수정하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수정하지 마시고 틀린 거 있으면 X X만 그어놓고 그냥 바로 밑으로 지문을 내려가라는 거 그리고 확실하게 정답이다 그러면 밑에 거 읽어볼 필요도 없이 다른 문제 넘어가고 다 풀고 나서 시간 남으면 내가 안 풀었던 지문들을 한 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문제 풀이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민법을 아마 강의하실 거예요 민법도 아마 설명을 하시는데 엄청나게 열심히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을 하실 때는 그 상황에 그 상황극에 여러분이 들어가 버리세요 선생님 뭔가를 상황을 설명하면 내가 저렇게 저 일이 닥쳤더라면 나는 어떻게 내가 해결하면 되는가 선생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민법적으로 그러면 그걸 따라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상황을 해결하라는데 그렇게 해서 따라가시면 민법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도 내일하고 모레는 1차 감옥이에요 민법, 학계론, 중개사법, 공법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이틀 동안은 민법, 학계론 수업을 하니까 민법, 학계 1차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중간에 나는 이게 해도 될까? 이런 의문은 저 때 가지시면 안 돼요 이제 한번 들어왔으니까 무조건 내년 10월 29일 시험보는 날까지 꾸준히 열심히 해서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네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죠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